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이건 뭐야? 무슨 샴푸가 이래 생겼니? 나 저거 살래. 저거 아쿠아 샴푸가 있네. 이건 뭐야? 이건 뭐 이래 생겼나? 이거 샴푸가 붙으면 용량이 해나겠지? 바디도 사야 돼. 저 옆에 저건 뭐야? 저 황금색. 저거 영상으로 샴푸가. 저거 영상으로 샴푸가. 아 저거는 뭐야? 이거 뭐야? 근데 세일도 아무것도 안하네. 그냥 갈래. 저번에 사라고 하는게 뭐야? 이거야 이거야? 저번에 막 사라고 했던거야? 이건 이걸걸 샀푸가 있는데. 이거 뭐. 저거 샴푸가. 이거 샴푸가. 이거 샴푸가. 그새 이래? 이게 다에요. 지난주에 15,990원. 세일 할 때 사가지고. 그게 세일한게 15,990원. 지난주에. 그랬나? 저희가 팔으니까 알지. 지금 할인행사 더 들어가서. 이제 오늘까지. 이게 다에요 물량이. 그때도 그래 말해 그럼? 아니요. 진짜 이제 없어요. 아니 내일 오시면 되죠. 만두나 주소마. 아이고 배야. 그때도 그랬는데. 아니 이분. 아직까지 그러고있노. 아니 요게 있어. 그때도 오늘 막 끝나요 이랬는데. 저번에 했는데. 너무 사랑하니까. 또 왔어? 여기서 코스트로 있어요. 이제 오늘까지 행사는. 얼굴 뜨겁다. 안녕하세용. 뽕떼 만듭니다. 오늘 물량 다 나온거에요. 오늘 들어온거에요. 오늘 들어온거에요. 끝. 행사 끝. 핵심이라는 게. 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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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올렸다. 야 이거 무슨 아보카도 오일이 왜 이래 됐어? 야 이거 무슨 아보카도 오일이 왜 이래 됐어? 야 왜 비싸졌어? 아니 19,900원 안 했어? 너무 많이 올랐네 평일 때는 먹을 것도 많더만 사람 많은데 말라 먹을 거 하겄노 그래 서로 못 가져갔으면 그지?